어머님 이제 변화받아 그 길 갑니다 어머님의 기도 제목 이어받아 나도 이제 변화받아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기도 제목 이어받아 어머님이 하시던 일 이어받아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어머님의 금멸유관 이어받아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어머님이 못다 이룬 그 일 찾아 기도하며 가오리다 그 신앙 따라 어머님의 금멸유관 이어받아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만나서 잔치합시다 전국에서 만나요 사연 연구소 전국에서 만나요 une 一 감성 오늘 원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